안녕하셔라 오늘 저 우리 마을에 달구지를 꼬실렴디 아따 말 어르신분들 겁나 오셔가꼬 꼬시하죠 달구이도 겁나 크게 해갖꼬 옛날 전통식으로 이렇게 지금 공연을 좀 있으면 이제 농악대원들이 공연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소 아따 돼지고기도 막 삶아 놓고 구워 먹고 아따 재밌어 아 이제 시작은 여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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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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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